처음 이제 여기 주유소 와가지고 쉬는 게 완도에서 아이고 아버님은 이런 스케줄 모납니다 와 시켜줘도 모납니다 아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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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모라 니 더 주유장에 주유할 유정을 주유하실 금액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그리기 좋으시겠습니다 기티나셔서 카드를 승인중입니다 8만원 놓고 또 입력하라던데 나도 모르겠니 더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런거 안해도 된다 카이 까네 아이고 한참 잣띠만 잠이 안아 죽는줄 알았으니더 기관실 출입 통제입니다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보통 추운게 아닙니다 춥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기름 한칸 남았는데 쏘랭이에 팔맛은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아이고 기름 넣는 것도 귀찮아서 들어가니끼오 아이고 그럼 또 기다려야 되니끼오 아이고 뭐 아이고 이제 딱 걸렸네 아이고 정액맞춤 정액맞춤 아이고 안흔듭니다 정액맞춤 놀랍니더 차가 이거 무게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지금 흔들고 거라니끼오 네비 소리가 왜 나니끼오 신용카드를 또 다시 읽히라네 아 귀찮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고 영수증 아 나와라 잠시만 잠시만 영수증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나왔니더 자 166km 남았니더 아이고 200km 왔니더 좀 쉬면 안되니끼야 무조건 공겨 아이고 이제 차 공간 없고 화장실 가서 뭐하나 묶고 갈란겨 아이고 주유소는 쾌적하지 않십니더 휴식이 필요한 거이니더 아이고 못 가니더 다리가 아파서 얼마나 오래 앉아있었는데 아이고 대한민국 뭐 앞날 걱정이거나 말거나 뭐 모르겠습니더 아이고 나는 이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니더 아이고 북한이 돼도 개 아십니더 나 살아만 있으면 됩니더 아이고 그러면 도망가야지 우차니껴 예예 해야지 뭐라고 아이고 뭐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나 뭐 그런일이야 있겄나 모르니껴 아이고 그러면 뭐 인육바베큐라도 해먹어야지 어 그럼 뭐 나 그럼 어 일해서 먹지않고 인간을 잡아먹을 거이니더 인간 간도 빼먹고 갈끼다 집에서 뭐하니껴 천자 구경을 왜 하니껴 왜 천자 구경을 하니껴 어 시인 시인 시인은 무슨 시인은 무슨 나 지금 아이고 우동이나 한걸음 먹어야 되겠다 날씨도 없고 무리했어 아이고 한걸음 하러 오이시다 일을 가야지 일은 왜 안가니껴 아이고 이제 곧 잘리는거니껴 공고사직이니껴 공고사직당하니껴 뭐 저런 핫도그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뭐라고 빵 빵 빵쪼가리는 저 차에 빵쪼가리는 빵쪼가리는 여기에서 들어왔기도 여기에서 들어와서 지금 빵쪼가리는 지금 차에 있어서 안 먹을 것이더 찍어봐 빵쪼가리는 감사합니다.